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그 땅에 쏟은 짓건데, 그들이 그 땅을 버러뜨며 생긴 흔성들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내 화를 포웠다. 그래서 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다. 그들이 견고하신 집에 따라 그들을 심판해 했다. 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이사들은 주님의 백성인데 그분 땅에서 나와야만 했지 하고 말았다. 이렇게 그들은 간인분마다 나의 거룩한 이루를 겪었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안이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걱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 대한 말을 듣지 말았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이 너희 때문에 나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어룩한 이름 때문이다. 나는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어둑한 이름 때문이다.